오늘 아침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북한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전북과 충청 일부로만 비가 강하게 오겠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오후에 비가 소강 상태에 들기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이 5에서 40mm, 경남 내륙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습도 때문에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24.1도, 한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되고요.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날이 더워지겠고요. 목요일부터 또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